자 손인사이세요 손인사 자 시선 맞춰서 오른쪽 볼게요 오른쪽 아니 아니 시선만 자 시선 맞춰서 왼쪽 볼게요 왼쪽 자 가운데 보고 하트 할까요 하트 자 엑신 포인트 안무 좀 보여주세요 포인트 안무 아 그냥 동작만 하시면 돼요 뭐 자 엑신 가장 자신 있는 포즈 갈까요 자신 있는 포즈 자 하나 둘 셋 자 엔딩 요정 갈까요 엔딩 요정 자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